마사오와 조기 암호사인협경 며칠 전엔 제 95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절에 뭐했어요?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아부나이니언고가 업로드 됐어요. 아부나이니언고가 업로드 된 날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 했어요? 3.1절에? 유관순 언니와 독립을 했던 이 바닥에 오랜 논쟁 중에 하나가 3.1절에 일본 체육 동영상을 끊어야 하는가 아니면 더욱 가열차게 봐야 하는가 해묵은 논쟁이 있어요. 각각의 논리에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절은 3.1절이고 체육 동영상은 체육 동영상이다. 3.1절이라고 초밥 안 먹냐?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국가라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은 시간이고 동영상 시청은 시청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국 선열이 아니고 선국 선열이에요. 일본 총리가 연일 망언을 쏟아내건 말건 오늘도 변함없이 하반신 친일파의 길을 걷고 있는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부나이니언고 그 마흔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반신 친일파는 형이잖아. 다 같이 해. 우리는 아니야. 다 같이 해. 좋은 거야.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니? 콘도 마사이코. 콘도 마사이코의 긴기라기리 사리게나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노래를 오늘 골랐냐면 8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신촌 살았는데 이대 있잖아요. 이화여대 잔디밭에서 누나들. 치마 속을 봤나요? 아니요. 제가 유아기였으면 모르겠는데 초딩 때는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화여대 잔디밭에서 이대생들이 더블 데크라고 그러죠. 카세트 테이프 양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스피커에다가. 오토 리버스 안 되는 거. 크게 이 노래를 틀어놓고 디스코를 쳤었어요. 눈 언니들이. 지나가면서 난 보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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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그렇죠. 어린 마음에도 뭘 안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음. 이런 거 있잖아요. 혀를 끌끌 차면서. 부모가 등골 빼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저러고. 저하질 나쁜 년들 막 이러고. 28년대 맞다니요. 혼대질을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80년도 중반이었나.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일본 대중문화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던 시절이죠. 영화나 음악이나 전부다. 그래서 김대중 때 자유화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B판이라 백판이라 그래가지고 세훈상가나 이런 데 돌았었죠. 낙원상가 이런 데서 LP판이나 이런 거 음성적으로 팔았는데. 이거는 정말 길보드라고 그러잖아요. 길거리 리어카. 리오카에서. 네. 카세트 테이프. 거기 앉은 지대 유메노 찌지키와 이거하고 또 이 긴기나기니하고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전혀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친구네 형이 고등학생인데 맨날 이걸 듣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세요. 긴기나기니 쌓이게나도 쌓이게나도 까또냐리빠빠. 이러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모르잖아 무슨 뜻인지 그냥 귀로 듣는 걸로.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휴게실에 홀에서 물뚝형을 만났는데 이걸 여기 때 대본 아시죠. 알지. 그 형님도 연배가 있으니까. 우리 한 지금 70년대생들은 거기다 알 거예요. 60년대 후반생들도 60년대 중후반생들서부터 70년대생들은 다 알 거예요. 긴기나기니 쌓이게나도 쌓이게나도 아따야리빠빠. 아가쭈베이비 아가쭈베이비 막 이러면서 라로 막 이러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동네 골목길을 해짓고 다녔어요. 그러다 막 그 동생이 주워온 서양 삐라랑 허슬러 이런 거 있잖아요. 펜티하우스. 플레이보이지. 이런 거 찢어가지고 7층짜리 나이트클로우상 올라가서 뿌리고. 그리고 살았어요. 파란만장했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나이 들어서 알고 봤더니 이게 긴기나가 아니라 긴기라긴. 긴기라긴. 긴기라긴니 사리게나쿠. 싸이게나 두가 아니라 사리게나쿠. 사리게나이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어쨌든 긴기라긴니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성어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긴기라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보 바랍니다. 긴기라긴이 뭔 뜻인지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리고요. 자. 80년대 추억의 길보드 잠깐 들어봤고요. 오늘 초대손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메인 거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뛰었지 그게? 모르겠어요. 12, 14요. 12, 14. 12, 14. 12회, 13회 요즘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뭐 재미있는 거리 없나 해서 딴지라디오 아무래도 연구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국제미아라는 양반이 아주 도발적인. 말이 떨린다. 피곤해서 지금 말이 떨립니다. 아니야. 이 도발적인 질문 때문에. 질문 때문인가요? 질문이 아니라 문제제기. 도발적인 문제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다가. 또 스토리상의 뭐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이니온고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도발적인 문제제기였어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어떤 게 올라온 거죠? 왜? 우리가 방송에서 예전에 신체부위할 때 제가 그랬죠. 아니, 자지가 어때서? 그렇죠? 네. 뭐 어때서요? 그렇죠? 그러다가 좀 순화하기 위해서 철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좋은 말로 순화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국제미아의 문제제기는 왜 영희를 영희라고 하지 못하나?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자지는 자지라고 하면서 영희는 영희라고 하지 못하나. 그렇죠. 이상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정당한 문제제기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 아브라이니온고 공식 답변은? 네. 그럼 네가 나와서 해봐. 실명 까고. 얼굴 까고. 네 인생을 걸고. 여기 초대해서 마이크 빌려줄 테니까 나와서 영희라고 얘기해. 자 오늘의 이벤트 국제미아님의 벙커의 중심에서 영희를 외치다. 벙커의 중심에서 영희를 외치다. 그렇죠. 이런 이벤트입니다. 지금 다소 긴 이름의 이벤트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랄까요. 무대 장치를 좀 했죠. 특별 초대. 우리 이제 벙커 매니저랑 벙커 카페 직원들 동원할 수 있는 지금 휴식 시간에 동원할 수 있는 밖에 오늘 강신주. 네. 다상담이 있어가지고. 저게 이제 다상담 시즌2야? 이제 마지막. 마지막. 레알 마지막. 레알 마지막. 추억 회고점 이러던데. 그걸 녹음 준비 때문에 지금 벙커 팀들이 좀 바빠요. 그래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여성 요원들을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미아님 눈을 쳐다보면서 어디 한번 외쳐보렴 이라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테이블 끝에 메인 기계 쪽에는 우리 태피디가 기계 만지고 있고요. 그 앞에서는 저랑 초호기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쪽 끝 반대편 테이블을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국제미아님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고요. 그 양옆으로 여성 요원 세 명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번에 이벤트 벙커의 중심에서 영희를 외치다 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국제미아님 소개, 자기소개부터 들어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신의의 남자 박제네입니다. 신의의 남자. 신의의 남자. 신의의 남자. 신의의 남자. 그러니까 약속과 신뢰의,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가 있다면 이런 안 지켜도 될 신뢰는 악착같이 지키러 현해탄을 건너온 국제미아님. 현해탄 오랜만에 듣는다. 그렇죠? 자, 우리 국제미아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사신다면서요? 네, 일본 동경에서 살고 있고요. 도쿄요? 2년 반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 다니세요? 네, 현재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고요. 어디요? 어디요? 좀 센 대학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와세다. 네, 와세다 대학은 재학 중입니다. 와세다. 와세다에 다니신다고요? 네. 그런데 영의를 외치겠다고요? 자, 우리나라 인재가 일본에 가서 소위 메인밸류가 있다는 와세다. 무슨 전공이 뭐예요? 정치학과 정치철학. 정치.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인재가 여기 와서... 안 해도 될 거를... 아니요.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짓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와세다 대학. 정말 자랑스럽고요. 시작해볼까요? 자, 경건하게 준비하시고요. 우리 여성요원들 초기까지 전부 4명은 지금 국제미아님... 절 쳐다보지 마세요. 국제미아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고요. 자, 국제미아님 이제 벙커의 중심에서 영의를 외치다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사하면 해주세요. 발사? 발사? 발사하면 딱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기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냥 아 실패했구나. 역시 이런 거죠. 자, 성공을 했다. 축하해줘야죠. 얻는 게 없어요. 성공하면... 아니, 저 양반이 뭘 얻어갈 수가 있겠어? 자, 그러나 어쨌든 고집스럽게 외친다고 하니까 한번 시켜보죠. 자, 국제미아님. 네.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이 이런 거 압니까? 방송 나온 건 압니다. 어, 진짜? 어머니 계십니까? 계십니다. 어머니가 이런 거 알면 어떻겠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셋, 둘, 하나, 발사! 실패! 아, 잠깐 멘트가 앞에 있었는데 준비해놓은 게. 아, 그래요? 네. 해봐요. 호보 호자를 지지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해서 했냐면 발사했을 때 래가 팍 나오면 성공으로 칠라 그랬어요. 그런데 발사했는데 한 템포 욱 하면 제가 지금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움찔, 멈칫, 쭈빛, 흠칫, 일말을 이만큼이라도 하면 실패로 치려고 그랬는데 발사했는데 이랬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발사! 이랬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원래는 지금 들어보니까 영희의 본명보다 호보 호자를 지지한다. 호보 호자를 지지한다. 어, 근데 이거 마음에 든다. 네, 호보 호자. 호자 호포가 아니라 호보 호자. 오, 이거는 뭔가 페미니즘적인... 그러니까, 어, 그렇지. 영희를 앞에 뒀잖아. 레이디 퍼스트. 좋겠다. 여자들은 좋겠네. 자, 오늘 그러면... 그게 무슨 레이디 퍼스트가 돼요? 실패했으나 그러나 이거죠. 보통 되게 비극적이고 저는 그런 거에 반대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겠나 싶은 티벳 유명한 사진도 있잖아요. 티벳 독립을 외치는 스님이 분신자 사람을 좌선하고 있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옥상에서 삘 하나 뿌리고 막 걸개그림 걸고 자기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때로는 테러도 하고 오늘 국제미아님이 내세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벙커의 중심에서 세상을 향해 국제미아님이 외친 것은 호보 호자를 지지한다. 딱히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노력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여성 여원들 수고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끝나요. 두 번의 기회는 없고? 왜 두 번 실패했지, 너. 아니, 왜... 자질을 하시라고. 야, 이거 편한데? 녹음 안 됐어? 녹음 됐지, 당연히. 자, 지금 여성 여원들 얼굴 봐라. 무슨 벌레 본 듯이 하고 있어. 너무 빨리 얘기했어. 자, 오늘... 그래요. 한바탕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국제미아님의 정치적 메시지를 안중근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허울빛 여기 아닌 벙커원에서 스튜디오에서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참 이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면서 정치적 메시지, 호보, 호자를 지지한다. 자, 지난주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사장님이 시나리오를 쓴 거를 벤치 맞고 다시 써오라. 그렇죠. CG도 불가능한데 체육 동영상 치고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 제작비를 너무 감안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그래서 벤치를 놨죠. 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바꾸기로 했죠. 이태원으로. 이집트. 이집트였지. 아, 이라크였지. 이라크 맞냐? 이라크 맞아요. 이라크에서 이태원으로.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컴스테이션 사장님이 나는 솔직히 이걸 지난주에 얘기하고 컴스테이션 사장님이 문자 한 통 보낼 줄 알았다. 안 보내셨어요? 근데 어제 나 만나자 그랬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잖아요. 오늘도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 우리 지금 태피드가 죽다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한 시간을 링게를 맞고 이런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자마자 제가 한 천마디가 없는 거냐? 안 없는데. 이게 독감이면 옮을 수 있는데 몸살이래. 심한 몸살이다. 다행이다. 역시. 역시 맞다. 사람은 정말. 뭐라고, 뭐라고. 욕은 못하고 형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태피드가 링게르톤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컴스테이션 사장님이 뭐 이런 방송 없어요? 네. 안 들으시나 봐요. 이 양반이지.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바꾸기로 했죠. 병 걸려온 그대. 배경만 바뀌는군요. 그렇죠. 시나리오를 써옵니다. 태원에서. 아니, 그렇게 빨리 써요, 시나리오를?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 초고. 초고. 초고를, 그러니까 탈고가 아니라 초고. 원래 시나리오 작가들, 영화감독들이 모텔이나 이런 데 가다 놓고. 그렇죠. 한 한 달 동안. 그거 유명한. 나오지 말라고. 한 달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보름. 보름? 네. 그러니까 작가들, 얼마 전에 트윗에서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한참 돌았는데 공부방이라 그래가지고 강남의 학생들에게 유행한대요. 한 200만 원 정도, 한 2, 300만 원 정도 하는데. 개인 공부방 그거 혼자. 그러니까 가구 같아요. 옷장 같이 생겼어요. 딱 조그만 옷장 같은데. 우리 독서실 어릴 때 다니면 책상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불 앞에 켜져 있고 책상이 이렇게 딱 있는. 그거를 장처럼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봤어, 봤어. 1인용. 그리고 문이 있어요. 애를 그 안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는 거야. 공부시키는 거야? 그런 가구가 강남에서 유행 예감이래. 유행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별 지랄들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애를,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이런 트윗을 날렸거든요. 솔직히 저도 만화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죠. 솔직히 이거는 꼬맹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수험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마감 인생인 시나리오 작가, 만화가,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트윗을 딱 내렸더니 수많은 작가들이, 대표적으로는 공지영 작가. 공지영 작가가 RT하면서 나도, 나도. 또 어느 작가들, 만화가들 보면서 맞아, 나도, 나도.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게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류인가? 무라카미 하루키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단편, 수필집 같은 거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에서도 똑같다고 그래요. 그게 일본에서 내려온 얘기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유래된 건지, 아니면 미국, 헐리우드도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무라카미 류인가? 무라카미 하루키인가? 출판사에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 놓고 탑작가잖아요. 특A급이잖아요. 호텔에 가둬놨대요. 아, 모텔에 못 가둬놓고. 호텔 방을 잡아. 아, 무라카미 하루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호텔에 갇혀서 쓴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나리오 작가들도 보면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있고 초고나 신옵은 잡혀 있는데 빨리 완성된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 때 제작사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여관에 가둬요. 그래 놓고 그 제작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재촉을 해요. 이거 됐냐? 이러면서. 그럼 명암방에 앉아가지고 쓴대요. 그거는 이제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딴지에서도 마사오님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도 죽던 것 같고 지랄지랄. 그래서 아무튼 그렇대요. 컴스테니션 사장님은 이제 자기가 너무 열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제작에 참여하고 시나리오를 내가 쓴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프로들이야 막 이것저것 막 하니까 가둬놓는 건데 이제 이분은 자기가 원해서 막 열에 들떠서 창작열에 들떠서 3일 밤을 새면서 써놓은 거죠. 그래서 병 걸려온 그대. 이태원으로 배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시누이 이렇게 돼요. 두기장이었잖아요. 네. 두민준. 두파일런. 네. 두파일런. 두기장. 이게 두민준이라는 주인공이 한남동의 친구들이랑 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남동에 술집을 가다가 착각해갖고 이태원에 불시착. 아 저 불시착. 불시착. 이태원에 잘못 내렸어요. 버스를. 아 버스를. 잘못 내려가지고 술집을 착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바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트랜스젠더 바였어요. 이태원에 있는. 제일기획 그 옆 골목에. 트랜스젠더 바가 쫙 있어요. 내가 보강동에서 손주만에서 알아. 실제로 잔뜩 있거든. 거기 골목길에. 거기를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두민준이. 그런데 거기 호스티스인 백송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백송이요? 원래 만송이로 하려고 했는데 만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시 있지 않나? 만시가 어딨어. 우리나라 성중에는 없지. 중국성에는 있나? 중국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조선족이라 그럴까? 그래서 백송이. 화교, 화교. 화교인 트랜스젠더야? 정치성이 참 복잡하다. 그래. 그럼 네가 원한다며? 그렇게 원하면? 아니, 원하는 건 아니고. 네가 얘는 만송이가 아니면 때려죽겠다. 그래서 네가 애달파 죽는다 하면. 아니, 애달플 정도는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초옥이가 그렇게 피 눈물을 주면서 원하는데. 제가 언제 피 눈물을. 우리 초옥이의 발음대로 화교이자 트랜스젠더인 정책성이 많이 복잡한 만송이. 만송이 씨. 만송이 씨. 그리고 중국성 중에 만시가 있을 거야. 그렇죠? 있을 거예요. 뭐가 없겠냐 거기. 한 10억 되는, 11억 되는. 10억 중에 한 명이. 만시가 없겠냐? 그래서 화교이자 트랜스젠더인 만송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드민준이랑 그래서 불같은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게 시노비예요. 센세가 보더니 시나리오를 손을 탁 치면서 이거지. 이렇게 가야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씬들 있잖아요. 체육하는 씬들. 그런 것들은 실내에서 위주로. 그리고 낮에 데이트하거나 이런 좀 큐트한 장면. 파스텔톤적인 그런 건 이태원에 쇼핑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 머릿속에 딱 그림이 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는데 이 와중에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국제미안님의 눈길을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네요. 체육 동영상을 좋아하십니까? 많이 보십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이런 것. 지금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 재학 중에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본어가 스스로 딸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 아부나이리 내용구를 듣는다고 하시죠?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 샵에 렌탈샵을 주러 가세요? 아니면 이제 셀샵에 가세요? 아유 이제 시내가 어느 시내인데요. 인터넷으로? 그렇죠. 아. 일본에서도 인터넷이구나.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토렌트? 토렌트?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런 장편 시나리오는 이제 다 못보고. 네네. 인터넷 보면 유튜브처럼. 아 짧게 짧게. 네.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는 다 그게 이제 경찰 사이트 같애죠. 와닝. 그렇죠. 와닝. 그 씨X. 파란색 그라데이션. 그래서 이제 한국. KCMC냐? 몰라 같은지 있어. 그 개 같은. 그래서 정말 한국이 싫어져요. 요즘에. 아니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엄권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쪽 검열도 보는데. 네. 한국이 그쪽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 검열이. 아. 그래서 야동의 자유가 있는 일본에서 있는 편에. 아 그래요. 이거 이 방송 듣고 우리 청취자 많은 수가. 분노하는. 분노보다는 이민을 고민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유학이나. 체육 동력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렇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50년 후 정말 80년 후 100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50, 60년 후면 나라가 망해요. 노동 인력이 없어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주 노동자라든지 일본도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한국 예전에는 한국이 많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소위 말하는 3D 직종에 많이 노동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세계 어느 나라나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또 만들어진 허구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급격하게 그렇게 늘어났을 때 우리가 우리 시스템이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기는 커녕 지금 출산율 떨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자꾸 그런 걸 막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자꾸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 국제미안님도 스스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체육 동영상 때문에 일본을 갔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우수 인력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수 인력까지? 아니 본인 그랬잖아요. 인터넷 KCMC인가 아무튼 그 퍼런창 있어요. 워닝.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나는 두 년이 일어나 일본행 티켓을 끊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우리나라 정책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포르노 합법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세다 정치학을 전공을 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아구가 맞기 시작합니다. 왜 뜬금없이 정치학인가 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합법화 시키리라. 그렇죠. 현실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막말로 지금 높은 분들은 안 보실까요? 보죠. 되게 좋아하죠. 제가 이제 간혹가다 사회 유력 지도층 인사하고 술자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가끔. 가끔. 1년에 한 번쯤? 뭐 1년에 한 두 번. 가끔. 정치인이 됐든 뭐가 됐든. 사회 지도층 인사를 어쩔 때 모임 같은데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쿡쿡 찌릅니다. 품번. 제가 언젠가 명단을 갖고 있다가 한 번 터뜨리겠습니다. 그럼 그날은 구속되는 날인가요? 시끄러워요. 아니죠. 저는 터뜨리면 안 되는구나.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죠. 꺼내면 안 되니까. 이걸로 한 자리 해야겠다. 하여튼 녹취를 따야지. 그래서 이제 이 시노블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런데 컨펌도 됐잖아요. 이거 좋다. 가자. 그래서 찍기로 합니다. 드디어. 그렇죠. 그런데 아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뭐요? 저도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유광석 님이 은퇴하셨다. 올 2월에. 올 2월에요?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그런데 이게 다들 뭐 은퇴했다 안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확실하게 신문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가 않아서. 9시 뉴스에서 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 9시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9시 뉴스에서 고작 미세먼지 따위나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날 풀려서 봄나들이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무슨 소세지빵 얘기하고 있고 근육 많으면 좌파가 우파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개소리를 떠들기 전에 우리 유광석 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언론은 뭐 하는 겁니까? 연예가 중계에서도 다뤄야 되는 거 같아요. 다뤄야죠. 유광석 씨야말로 이제 창조경제의 몸 아닙니다. 몸 하나로. 그 시장 몇 조 되는 시장을 읽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은퇴는 아니냐 아직 진위는 모르는 거네요? 확실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언론은 뭐 하고 있는지. 조중동의 분발을 바랍니다. 민족정론지 딴지에서. 사실 그건 제가 단단해야 되는데. 제가 3월에 일본을 갑니다. 아니냐 다를까. 진짜요? 그럴 일이 있어요. 선물 좀. 어쨌든. 그래서 제작을 하기로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의 유광석 씨가 은퇴를 하느냐 마느냐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지 않나? 여기서의 유광석 씨는 권지합니다. 세계 3대 배우. 그러니까 3대째 이어내려오는 체육 동영상 배우인 유광석 씨는 여기서 권지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배역을 맡아야겠죠.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시나리오가 컨펌이 됐어요. 결정이 났어요. 이대로 찍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바나나 엔터테인먼트에서 확보하고 있는 배우가 누가 있나요? 유광석. 주자은아 씨. 끝이에요. 좋죠? 초호기. 초호기가 주자은아. 아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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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코는 배우가 아니죠. 아사코는 아사코는 CEO예요. 그렇죠. CEO인데. 당찬 여자. 그런데 이제 유광석이 당연히 아사코랑 찍고 싶죠. 그리고 주자는 안 된다고 아사코랑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까먹었었죠? 아니요. 다 얘기해. 왜 사람을. 까먹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형님 눈빛에 보니까. 아 맞다. 아 그랬었지? 아 맞다. 잘했네. 그래서 캐스팅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제작이 결정되고 시나리오가 탈구가 되고 캐스팅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반장이야 당연히 유광석 씨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만송이는 아사코가 해야 되느냐. 주자나가 해야 되느냐. 주자나가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아사코는 당연히 나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왜? 이러죠. 주자나는 유광석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쪄요. 쪄요. 쪄갈래요. 쪄갈래요. 이러는 거고. 그리고 아사코가 됐어요. 이러는데 사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센세하고 유광석 씨는 내심 아사코가 좀 이 배역을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자나는 약간 개그 캐릭터인 마담. 트랜스젠더 바에 만송이. 조연으로. 그렇죠. 만송이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옆에서 도와주는. 관리하는 서포트하는 마담. 그런데 트랜스젠더 바면 만송이는 트랜스젠더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럼 TS물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바나나 엔터테인먼트가 담대해요. 그러니까 처녀작이고 첫 제작물인데 바로 글로 넘어가죠. 쎄다. 그냥 에러물이 아니라 바로 SM물이 아니라. 하드코어. 그렇죠. TS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기로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광석은 두 반장이 되고 아사코가. 트랜스젠더 중에도 예쁜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하두리 누구지? 뭐지? 하리수. 하두리는 사진 찍은 거고. 사진 찍. 캠이이고. 캠 사진이고. 하리수. 하두리랑 어떻게 하리수랑. 머릿속에 하두리와 하리수를 다 놓고 다니고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과감히 하리수를 버리고 하두리만 머리를 놓고 다녀서 그래요. 어쨌든 그 하리수스럽게 좀 미인 그러려면 아사코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굉장히 시무룩하게 음침하게 앉아서 이 일련의 이 사건들을 사건 진행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배집사? 그렇죠. 너는 머릿속에 배집사를 까먹고 있었구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있는 듯 없는 듯 해가지고 존재가. 근데 아직까지는 세 번을 배신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배집사. 배집사가 출연하고 싶으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출연을 시켜줄 수 없겠느냐. 근데 배집사가 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분. 내 손적이고. 그분도 닮았잖아요. 소심하시고. 소심하고. 근데 트윗이나 이런 데다가 좀 과대망상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잖아요. 현실에서는 돗대고. 그래서 대놓고 저 출연을 해서 쩌쩌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근데 센쇠가 어떤 분입니까. 배집사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 센쇠는 또 이제 내공이 있고. 눈치를 까죠. 어 이 녀석 봐. 네 하고 싶다.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거의 개 있잖아요. 개 멍멍 개. 개 앞에 고깃덩어리 이렇게 주면. 그리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달려들지 못하게. 주인이 먹어 하기 전에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러면 기다리는데 개가 없대요. 침이 수도꼭지처럼 질질을 흘렀죠.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저쪽 테이블에서 캐스팅 서로 회의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침을 질질을 흘렀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센쇠가 우리 변집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새끼인데. 뭘로 캐스팅 해줄까. 그래서 센쇠가 저렇게 좀 불쌍한데 나도 한 입만 한 입만 이러는데. 지금 우리 연기 좀 시키자. 이러거든요. 다들 유광석 아사코 주자나 다들 바나나 엔터테인먼트 운영진들이 동시에 한마디 합니다. 에? 그랬더니 센쇠가 저 봐봐. 저 얼굴을 봐봐. 우리는 변집사의 얼굴을 다 알고 있잖아요. 봐봐. 출연하고 싶어서 죽잖아. 연기 좀 시키자. 일본어로요. 연기를 시키다. 연기 하면 연기죠. 를 시키다. 사세루죠. 뭐뭐를 하다. 일본어로 스루죠. 그런데 시키다는 사세루예요. 이 사역형이에요. 오늘 학습 목표가 사역형인데. 사전적으로 의미는 그래요. A가 B에게 시키다는 뜻이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식의 사역표현. A에프트 행동이나 말이 간접적인 원인이 돼서 B의 행동이 이루어졌으면 됐고. 그냥 시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니네는 언제 정확했냐. 그냥 대충. 시키다. 예를 들어서 우리 먹다. 일본어로는 뭐죠? 다베르. 이단동. 대표적인 이단동사죠. 루 로 끝나고 앞에 에 단이나 이 단으로 끝났으니까. 이거 떼형이나 마스 형으로 바꿀 때 제일 쉽잖아요. 루만 똑 떼어내고 뒤에 무조건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탑의 마스. 탑의 떼.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역형도 탑의 사세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먹다를 시키다? 무슨 뜻이야? 랄 거 아니에요. 먹게 하다 뭐. 그렇죠. 먹게 만들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탑의 떼? 탑의 떼미? 탑의 떼미 떼? 먹어봐. 이러고 뭘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차 한 잔 드세요. 내밀잖아요. 그럴 때 이걸 먹어라고 명령하지는 않죠. 하지만 권하잖아요. 행동이나 말이 간접적 원인이 돼서 얘가 이것을 먹게 만드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의 사세루. 그러면 먹음을 시키다. 먹게 만들다. 먹게 만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술자리에서. 깜빡이 그러잖아요. 건배. 그리고 먹게 하여. 한 다음에 마셔 마셔 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술을 따라줘요. 그럼 무언의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이거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술에 약을 타야지만 먹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그 상대방의 빈 잔에다 우리가 술을 따라주는 거. 그거는 마시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마시다. 일본어로 뭐죠? 노무. 많이 나왔죠. 우쭈루 떼 무부눈인데 우리 떼형 바꾸는 거에서 배우죠. 무부누. 그러니까 무부누에 무네요. 노무. 그러면 은대가 되잖아요. 우쭈루 떼 무부누 은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5단 동사. 노무니까. 그러면 이건 노무 사세루가 아니라 5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죠? 노마세루.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2단 동사는 루만 떼어나고 사세루를 붙이면 되는데 5단 동사는? 이거를 아단으로 바꾸고 세루를 붙이면 되죠. 그렇죠. 노무에서 무니까 우로 끝났잖아요. 이걸 무조건 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했죠. 아, 이 쿠, 이 쿠, 이 쿠 했죠. 가다, 이 쿠. 그러면 쿠잖아요. 쿠는 또 어떻게 바뀝니까? 이것도 5단 동사죠? 네. 이카세루. 그렇죠. 쿠도 쿠, 우로 끝났잖아요. 이걸 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 쿠가 이카가 되죠. 네. 이카세루. 그리고 노무는 무가 아단이 돼서 노마가 되겠죠. 노마세로. 노마세로. 그러니까 아단, 아로 바꾸고 세루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됐죠? 네. 안 되면 네가 죽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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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죠.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먹게 만들다.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에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거 사역형하고 수동형 이거 좀 피부에 와닿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저도 진짜 많이 헷갈렸어요. 이거는 진짜 신경 써서 외워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제 그 일본 얘기 또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스토리로 가죠. 일본에서 저는 이삿짐 날랐고요. 그리고 탱가입빙이라고 천하일품이라는 중화라면집이 있어요. 중국 풍 일본 라면 체인점이거든요. 싱어쿠부에 있는 거기에서 볶음밥 차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식 볶음밥이 있어요. 중국식 볶음밥이라고 그러더라.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라면집에서 아침에 볶음밥이랑 라면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호빵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M 전문 호텔. SM 전문 호텔? 전문 호텔이 있어요. 러브 호텔. 아, 그런 호텔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고요. 제 친구가 거기에서. 아, 친구분이? 저 친구분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다들 친구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호텔에서 러브 호텔에서 똥을 치웠어요. 사장님이 이수만 씨인가요? 이수만 사장이 일본에 진출해서. 숙박업을. 호텔 체인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요. SM 전문 모텔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입구에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판기에 엄지손가락만한 분홍색 진동기가 있어요. 진동기? 진동기. 알라락 떨리는 거. 카페에서 시키면 진동기? 개새끼야. 그건 넙대대한 거고. 엄지손가락만한 거. 골무스러운 거. 바이브레이터. 바이브레이터예요. 바이브레이터. 아, 진동기. 소형 딜도. 바이브레이터. 르르르 떠는 거. 분홍색? 분홍색 요만한 거. 그게 얼마였더라. 2천행이었나? 비싸나요? 600행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2만원? 천행? 잘 모르겠어요. 쌌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는 몇 천원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내 친구가 이랬고. 그래서 자판기 그런 게 있고요. 점점 수위가 올라가요. 가죽 채찍이 있고요. 실제로. 자판기 팔아요. 일본은 정말 자판기의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라면. 담배나 이런 거. 캔 음료뿐만 아니라 라면도 튀어나오는 게 있고요. 콜라 자판기. 나는 기가 막혔던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꽃다발. 본 적이 있어요. 꽃다발 자판기? 네. 자판기인데. 그 안에 꽃다발이 있어요. 별게 다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꽃다발 하면 꽃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판기 있는 거예요. 가능하나 싶게. 조화는 아니 생화예요. 근데 어쨌든. 오만 자판기의 나라인데. 러브호텔. SM 전문 러브호텔 딱 들어가면 자판기가 있는데. 가죽 채찍과 가죽 빤스 있죠. 가죽 브라자. 이런 게 팔아요. 세트로. 세트로?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상세하게 잘 알지? 내 친구가 상세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요. 네. 거기에 이제 출장하는 언니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있어요? 출장 언니들이. 그러면 이 모텔 방에 들어가면 침대 옆에 잡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권이 있는데. 뒤에 그런 것만. 우리나라. 우리 아파트 살면 상가 책자 주죠. 네. 상가에 치킨집하고 이런 거 비디오 가게 쌀집 야식집 이런 거 전화번호 책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일반 잡지처럼 큰데. 보통 책이 그냥 일반 잡지스러운데. 그게 다 광고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필하는 출장 언니들의 얼굴과 전화번호와 이런 게 쫙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전문적으로 자기 전공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냥 고스도만 친다. 나는 SM도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안 알려줌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그냥 일반 고스도를 치는 언니들은 그냥 와요. 백 하나 들고. 그리고 안 알려줌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거. 바둑이나 포커. 바둑? 바둑이. 바둑이. 그러니까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화투가 아니라 도박스러운 거. 갬블러지 갬블러. 섰다. 그렇죠. 블랙잭. 그렇죠. 바둑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가 전문인 분들은. 콜덤 이런 애들. 그런 분들은 샘소나이트 여행 가방 있죠. 진짜로. 트렁크. 네. 그거 이제 왜 여행 가방 끌고 바퀴 달리는 거 있잖아요. 캐리어. 캐리어라 그러나? 캐리어. 바퀴 달리는 가방 있잖아요. 그거 끌고 와요. 그 안에 장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죠. 진짜 보셨어요? 아니요. 제 친구가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을 끊고 있잖아요. 또는 남자 둘이. 나이 든 50대 아저씨랑 젊은 청년 이렇게 둘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자판기에 기저귀를 팔아요. 네? 기저귀? 네. 기저귀. 그리고 비닐옷 같은 거. 우비라 그러나? 우비. 비옷 비옷. 아 우위 우위. 우위. 근데 그 투명한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파란색 비닐 우산이 있었는데 요새는 투명색 편의점에 3천원에 파는 거 있잖아요. 일회용 우산. 일회용. 그런 투명한 비닐. 좀 이렇게 반투명한 거. 아무튼 비닐 재질. 그게 옷도 팔아요. 피가 티나? 똥이 튀어요. 똥. 똥이. 똥이. 온 방안에 똥칠을 놔서 치우는데 죽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기저귀를 판다니까요. 그리고 그 저. 지들도 더러운 걸 아는지 또 안 묻으려고 비닐옷을 입는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왜? 왜?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러면? 아니요. 똥 바르는 걸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아. 그게 뭐야. 진짜. 모르겠어요. 아브나이니온고는 소수 취향을 지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양한 그냥 단순한 고스톱이 아닌 다양한 게 가능한 언니들은 가방을 들고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안에 장비들이 쫙 있어요. 가죽 옷도 있고 채찍도 있고 막 그래요. 밭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모텔방이요. 일반 모텔방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옷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쇠창살이 있어요. 감옥이 있어요. 감옥. 가둘 수 있게. 왜? 그러니까 SM이니까 막 가둬놓고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침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침대가 아니라요. 이 머리맡에 있잖아요. 그게 쇠로 돼 있어요. 파이프처럼. 왜냐하면 수갑 이렇게 채울 수 있게. 수갑이나 이제 가죽 포박할 수 있게. 장난 아닌데. 그리고 이제 안대랑 이런 거 있잖아요. 안대랑 수갑 같은 거. 그런 것도 자판기에 판다? 내 친구가 그랬어. 거짓말. 그 분 성함이 오사마예요? 나한테. 오사마 같은데? 아니요. 마사마 거꾸로 하면 오사마잖아. 오사마 빛나대는 타러하느라고 바빠요. 또 모르죠. 오사마가 동굴 안에 아프가니스탄 동굴 안에서 가죽 옷 입고 수염이 이렇게 기니까 파트너 얼굴에다 수염을 이렇게 문때면서 정하고 있을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수염으로 막 묶어. 이 SM 호텔 그런 알바를 제 친구가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똥 치고 운기 싫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알바한 게 잘 생각이 안 나네. 대충 그렇고요. 많이 하셨네. 형 진짜 한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하셨는데요? 그냥 내가 28년생 28년생 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보험도 했고 한 거 진짜 많아. 그와 실에서 나온 것만 해도. 소주방도 했고. 소주방도 했고. 사기도 쳤고. 약도 팔아봤고. 약도 팔아봤고. 약도 팔아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딴즈마켓 조리피씨 판매 책임자 이경식입니다 요즘 딴지에 걸려있는 재산이 때문에 나름 유명이 되었는데요 직접 용산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먼저 알아봐 주시고 배달을 갈 때에도 제 얼굴 보고 바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저도 사실 용산 용팔이었거든요 파리를 날리다가도 호구손님 하나 잡아서 눈탱이 치는 그 맛 그 짜릿한 맛의 용팔이 짓을 하는 건데 제가 요즘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다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자 아니 정확히는 정직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보시는데 말이죠 은하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AS가 믿을 만한 조리피씨 전문업체 컴스테이션의 졸라 유명한 이경식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제 휴대폰도 밝혀버리겠습니다 011-892-5568 전화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매일매일 활기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질 손안의 킹스베리 중세 왕과 귀족들만 먹었다는 아로니아와 함께 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가사노동과 학업, 직장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한국에서 구라파의 맛과 향을 덤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아로니아가 챙겨줘요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사역형, 뭐뭐 시키다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당하다 수동형 그렇죠 수동형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다 뭐뭐함을 당하다 뭐뭐 자신의 의지 없이 억지로 당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얘가 참 좋네요 원래는 스토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나왔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지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일본 새끼들이 괜히 그것도 사실 정치인들이 진해 표모하려고 자극하려고 외부의 적 우리가 늘상 북한 가지고 지나라는 것과 똑같아요 TV조선이나 채널제이 지나가다 보면 주구장창 북한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장석대기 죽었네 어쩌라고 어쩌라고 우리 고모부를 죽여놓고 설날 지나서 죽이든가 세뱃돈 줄었겠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TV조선하고 채널제이는 채널A는 그걸 분석하느라고 24시간을 보내죠 북한 없으면 걔네 굶어 죽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일본이 위안부는 뻥이다 진실이 아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면 쿡쿡 찔러주는 거예요 일본에게 있어서 독도는 위안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선노동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린 가만히 있다가 당하잖아요 뭐뭐 당하다 라는 말은 일본어로요? 사례루 그렇죠 사례루 그러니까 사세루의 반대죠 사례루 그래서 아까 먹다 타베루를 먹음을 시키다 그러면 타베사세루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먹음 당하다 일본어로요? 타베라레르 그렇죠 이거 지금 왜 타베사레루라고 안 하고 타베라레루라고 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세루의 반대는 사례루인데 이단동사 타베루에서 이거는 이 루를 떼어내지 않고 사 대신에 라가 들어와요 네 그리고 타베사세 타베사레루가 아니라 타베라레루 헷갈린다 내가 다 헷갈린다 그치 타베 그래서 사레루에서 사가 빠지고 이게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베라레루 그러면 먹음 당하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나? 우리말에? 우리말에는 먹이다 어 먹이다가 있구나 먹이다 어 있네 있네 한국어 병기세요 아니 지금 계속 먹임을 당하다? 뭐야 이게 수동형은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2단 동사 있죠 네 앞에 에나 2단으로 끝나고 뒤에 루가 붙는 거 이거는 이 수동형으로 바꾸면 라레루가 돼요 네 라레루 그래서 타벨아레루 타베루에 루자를 똑 띄어내고 타벨아레루 그러면 사레루는 어디 갔냐 우리 5단 동사 있죠 5단 동사에서 아까 노무처럼 노무는 시키다 하면 아로 바뀐다 그랬죠 노마 세루 세루가 되죠 사세루 노마 세루가 되죠 이거는 똑같이 아로 바뀌고 레루만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마 레루 그러면 마심당하다 이거 한국말로 바꿔봐 응? 한국말로요? 마시게하다 유연한 놈 유연한데 마시게하다 그렇죠 아니지 마시게 하다는 건 내가 시킨 거잖아 시키는 거 마심당하다 속을 뻔했어 응 마심당하다 어 없죠 마셔라 아닌데 뭐가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마심당하다 제가 예쁜을 배울 때 그나마 좀 알기 쉬웠던 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용주인데 그 밑에 고용 그 고용한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때 고용주가 고용인이 그만뒀어요 네 고용인이 그만뒀어요 그때 그때 제가 해고 그거 뭐지 그만둠 걸 당하다라고 야매사살을 네 그런 생각은 좀 알기 쉽더라고요 그나마 좀 아 그러니까 사장이 네 사장이 해고 해고시키다 그러니까 사장이 한 게 아니라 그 알바생이 자기가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장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보통 짜른 사람이 생각하지 근데 이 경우에는 알바생이 자기 의지로 나갔으니까 자기는 그만둠을 당하다 그러니까 해고당하다 해고라고 하면 안 되지 그만둠 그만둠을 사장이 당한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해고당하다 근데 이 해고당한 거는 해고는 노동자 고용인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그만뒀잖아요 그만둠을 사장이 당한 거예요 네 좋은 예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바생이 그만두고 제 발로 나갔는데 사장 입장에선 알바생이 그만둠을 사장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못 뽑으면 내가 나가가지고 카운터를 봐야 되잖아 딱 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없는데 마시게 하다 그걸 씹히는 거라고 아까 했잖아요 마시게 하다 마심을 당하다 아 시발 뭐지 그래서 지금 얘가 알바가 알바생이 그만뒀어요 그럼 사장 입장에선 알바생 그만둠을 사장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둠 당하다 이럴 때 이 라레루가 되는 거예요 네 엿을 먹다 엿을 먹이다와 먹이다 엿을 먹음 당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브나이니언고에 맡기는 후라레르라던가 차임을 당하다 아니죠 저희는 타베루 타베라레루 먹음 당하다 먹음 당하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연애하다가 내가 찾다가 아니라 차였다 딱 그 경우네요 차임 당하다 후라레로 아무튼 사역형 뭐뭐하게 시키다 그리고 수동형 뭐뭐를 당하다 내가 뭐뭐 당하다 그러니까 5단 동사에서는 아단 플러스 레루를 붙이고 그러니까 노무에서 노마 레루가 되는 거고 2단 동사에서는 그냥 루자 똑 빼고 라레루 라레루만 붙이면 된다 무조건 그럼 타베루에서 타베라레루 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이게 아까 스루에서 사역형은 사세루 스루가 수동형은 사레루 이렇게 된다는 거 예외말을 외워주시면 되고 사역형이 사동사구나 아 사동사 어 사동사네 왠지 사동사도 뭐 있어 보겠다 그러니까 사동사 사역형은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센세가 배집사가 연기하고 싶어 촬영이 자기 배역 하고 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쟤 연기 좀 시키자 불쌍하잖아 라고 할 때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네 사세루 그렇죠 그런데 배집사 입장에선 자기는 하고 싶지만 어쨌든 자기가 능동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야 너 연기해 하고 연기를 시켜요 그러면 배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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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 연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연기시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기 사세로 앵기 사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각시목병 끝났으니까 빨리 스토리를 후딱후딱 지나고 집에 가자 배고파 죽겠다 진짜 배고파 죽겠다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링결만남이라고 저런 우우 자 그래서 연기를 시켜 좋아 연기를 당해 좋아 무슨 배역을 할까 이게 등장인물이 딱히 많은 새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아봤자 원래 두 명이서도 되는 거잖아요 두 명이 아니죠 각자 구찍을라면 자 버스 기사와 버스 승객들 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태원 밤거리의 인파들 그리고 길을 또 물어보는 노파가 한 명 계시고 할머니가 길을 물어봐요 뭐 이런 디테일한 걸 하는 건 많지만 사실 연기를 이것도 단역들이 아니라 연기를 하려면 사실 두 명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히 까놓게 얘기해서 배집사 얼굴 우린 다 알잖아요 트런스젠더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건 분장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얘기해봅시다 그게 우리가 사람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장인이나 예술가잖아요 하지만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배집사 얼굴을 우리가 다 아는 그 배집사 얼굴을 어여쁜 트런스젠더로 만들기에는 진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메이크업이나 헤어 디자인으로는 안 되죠 가부기 화장이나 그런 거지 그러면 이게 트런스젠더가 아니라 그 가부기가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면처럼 해가지고 밑에는 있고 그냥 위에나 이렇게 반짝이 같은 거 아 그 무도회장에 무도회 파티 가면 그런데 그러면 하관 코 밑에 턱 위까지 그건 과연 멀쩡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구석 하나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건 CG를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런스젠더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천상 두반장 역할인데 두반장 역할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발음을 해봐라 연기를 하려면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배집사가 연필 물고 발음 교정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발음도 개판이죠 말도 더듬고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뭘 해야 되지 발음이 얼마나 개판이길래 띠가나 맘때다 막 이래요 들어봐 토론 프로 같은데 자주 나오잖아 비슷한 이미지라며 그 사람이 아니고 말투까지 비슷한가 그렇죠 생김새가 비슷하면 거의 비슷하더라고 제가 솔직히 선언을 할게요 저는 그분을 모델로 그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우연히 갔다 뻥이에요 제가 노골적으로 갔다 뺏겼어요 실존하는 그분을 제가 배집사로 차용을 했습니다 뮤즈네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의 페르소나예요 저는 유광석이든 아사코든 다 죽어도 배집사는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센세가 암이나 교통상으로 죽어도 배집사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배집사는 근데 제일 없어 존재감이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감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다가옵니다 스포일러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강구하고 있어요 배집사는 자마스토라 108수의 능력자예요 우리가 무렵집 본 적 있잖아요 다들 인생에 한두 번은 무렵집 보지 않나요 저는 많이 봤죠 많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봐도 안 봐도 한두 번은 접하죠 남자가 통학연 중학교 때 영웅문이라는 고려원에서 나온 영웅문 그게 사실은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김용 사조 영웅전 신조협력 의촌도령기 의촌도령기 영웅문 1, 2, 3편 이었는데 1부, 2부, 3부였는데 무슨 몽고의 별 중원의 별 이런 식으로 부제가 달렸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 살게 됐는데 1부가 사조영웅전 그리고 2부 양과하고 여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소용려 소용려 신조협력 저는 근데 황룡파에요 사조영웅전 여주인공이 곽정하고 황룡 황약사 딸 황룡 모르지 깜찍하고 마음대로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그 신조협력 양과와 소용려 근데 이 신조협력 같은 경우는 남녀커플이 너무 유명해서 소림축구 말고 뭐였죠? 쿵구 쿵구 거기에 사자우하는 아줌마 여관집 주인하고 태극권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부부 노인네 부부 거기서 유머스럽게 니네 정체가 이 부부가 되게 보수니까 니네 정체가 뭐야 난 양과다 난 소용려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원래는 근데 전혀 자기들의 무수리랑 상관없는 양과는 태극권을 쓰고 소용려는 사자우를 쓰고 근데 어쨌든 이 사조협력 신조협력 그리고 마지막이 의천도련기 이 세 작품은 김용이 만든 동양의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어떤 무협이라는 세계관을 만든 그렇죠 운기조식 내공 혈맥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김용이 창제해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마수트라 108수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무협지에 보면요 내공 운기조식을 해가지고요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오만가지를 다해요 나중에 이 무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촉수물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미 TS물로 왔으니까 배집사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저의 페르소나가 괜히 페르소나가 외모도 얼마나 참 참 참 그렇게 생겼습니까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왠지 고깃값 안 낼 것 같은 거기다 도떼야 어울린다 자타공인 도떼 어울려 그렇죠 이런 캐릭터 어디 가서 못 만들어요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근데 이건 트랜스젠더는 아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주인공 두 반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죠 좀 힘들죠 네 근데 제가 그 얘기 안 드렸나요 아까 신옥하면서 그 얘기 빼먹은 것 같은데 어떤요 능력 능력 네 무슨 능력이요 이 두 반장이 친구들하고 약속 툴략독 때문에 원래는 한남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 버스 두세 정거장 잘못 일찍 내려와가지고 이태원에 불시착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꼭 간판장 천국인데 이러고 바에 왔잖아요 근데 거기가 알바드 트랜스 바였잖아요 거기서 화교이자 트랜스젠더인 만송이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간단한 시놉시스잖아요 네 그래도 그건 뭔가 좀 허전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남자에게 좀 특이한 능력을 부과하기로 한 거예요 무슨 능력 그러니까 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미드 히어로지나 이런 거 보면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재생능력 공간이동이라든지 시간을 멈추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그 뭐야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도민준이 그걸 하잖아요 그 드라마인가요? 네네 저는 그걸 못 봐서 모르겠고요 저는 아 근데 이거를 형이 패러디 한 거잖아 뭘요? 병 걸려서 온 그대 이거 패러디 한 거 아니야 2년 전에 2년 전에 쓴 시나리오입니다 아닌 거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만화가 출신 아닙니까? 아 진짜요? 직업이 도대체 명예야 이게 원고료를 받고 연재를 했으면 프로죠 프로가 별건가요? 저는 원고료를 받고 연재를 했습니다 요새 TV조선에 가끔 나오던데 경제풍월이라는 그런 산봐한 적도 있고 어쨌든 자 설희라는 만화가 있어요 설희? 네 뭐 눈공주? 그렇죠 설희라는 순정만화가 있는데 예전에 본 순정만화가 있는데 강경옥 작가의 설희 근데 경옥이 누나랑 내가 누나예요? 또?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옥이 누나랑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혹시나 누구 귀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옥이 누나랑 친해진 게 어디였냐면 진짜 홍대에 한참 요새는 클럽이잖아요 옛날에 락카페였어요 근데 이제 언더그라운드나 스카 이런 이름의 홍대에 락카페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90년대 초 90년대 중후반대 막 휩쓸었거든요 거기서 막 춤추고 술 먹고 막 반대에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찐탕 땀 흘리고 홍대 먹자골목 거기에 해장국집 아 그것도 술 먹고 그랬거든요 경옥이 누나 거기서 만났어 웬 누나가 까만 옷 입고 막 머리 긴 머리 흔들리면서 신나게 놀더라고 그래서 막 술 먹다가 꼬셨다 근데 웃긴 건 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안 물었지 나는 형들 둘하고 나하고 이렇게 셋이 갔는데 꼬신 거예요 진짜로 잘 놀길래 막 춤추다가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술 한잔해요 우리 만화가들인데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나도 만화가인데 춤추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경옥이 누나는 당연히 잘 나가는 작가였고 우리는 그냥 홍대에서 서식하던 만화가 지망생 뭐 이런 것들이었고 나부랭이들이었거든 우리가 그랬어요 어 그래요? 우와 신기하네 제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강경호 우와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경옥이 누나가 되게 쓸쓸임이 없어요 되게 그 좀 격이 없이 그래갖고 나이가 많이 차이도 안 났어요 한두 살인가 한 두세 살 위였는데 그래갖고 홍대 그 먹자골목 그 해장국집 거기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한참 자주 놀았어요 홍대가 어울리면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사가고 어떻게 하면서 연락이 끊겼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왜 나왔지 아 설희 강경호 설희 그 이 보면 광해군 때 외계인이 불시착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 거기에서요? 그 만화 설희라는 만화 설정이 그래서 400년을 삽니다 400년? 저는 사실 이 두민준이 이태원에 불시착해서 40분 동안 길을 헤매다가 카페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사실 설희에서 제가 차용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거기서 나온 거구나 드라마랑은 상관이 없고 못 봤다니까요 근데 이름은 비슷한데 신기하죠 놀랄로 짜죠 어떻게 병 걸려온 그대라고 지었는데 뭐 별 뭐요? 별에서 온 그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세상이 이래요 와 어떻게 저렇게 표정은 안 보니 현실이 드라마야 현실이 억지를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쿵 떨어지고 말이야 저 뉴 암스텔담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네 그 설정은 뭐냐면 미국 인디안의 어떤 주술에 걸려서 400년을 산 남자가 죽지도 않고 불로 불사가 된 남자가 400년은 아닌가? 뭐 아무튼 미국 역사가 250년이잖아요 그 역사를 다 겪어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불로 불사로 살다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여자와 함께 늙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저주가 풀리는 거죠 주술이 풀리는 거죠 뉴 암스텔담 이게 2008년 드라마거든요 이런 미드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못 봤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유니크하고 대단한 설정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인디안 주술이냐 외계 부시착이냐 아니면 저처럼 이태원에서 버스를 자는 내려가지고 40분 동안 헤매느냐 이런 거긴 합니다만 제 쪽이 더 훨씬 유니크하지 않나요? 근데 아까 그 드라마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TV가 없어서 근데 강경욱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게 생각나네 어떤 제가 만화가라고 다들 안 믿잖아요 만화를 그리지 않는 만평가잖아요 모혜규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그 형이 어느 대학 교수더라? 아무튼 형들이 어디 홍대에서 또 감자탕집에서 술 먹고 있었어요 김영배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뭐하냐 술 먹으러 나와라 가까우니까 나갔어요 맨발에 쓰레빠 찔찔 끌려 무릎 나온 추진이네 목 이렇게 늘어난 반팔 티에 모자 야구 모자 거꾸로 쓰고 수염 더 무룩해가지고 술집으로 딱 들어간 순간 형들이 날 보더니 첫 마디가 와 만화가 왔다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만화가 소리를 듣습니다 아 그게 만화가 복장이에요? 그렇죠 트랩바지지 끊고 그렇죠 튜닝에다 머리도 엄청 길었잖아요 머리 뒤로 묶고 브라자 끈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노라나 연애를 할 때 영등포역 있죠 영등포역 우리 동네? 영등포역에는 노숙자들이 많아요 엄청 많죠 저녁 8시에 백화점이 끝나지 않아요? 그 시간쯤에 어느 교회에서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찬송가를 막 불러요 그 앞에서 노숙자들이 춤을 춥니다 수치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저쪽엔 밥차가 와가지고 공짜 밥을 주니까 교회에서 무상급식을 밥차가 와요 무상급식 노숙자들이 줄을 길게 씁니다 노숙자들이 바글바글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만화가 복장으로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노숙자 아저씨가 와요 그래가지고 담배한지 빌리자고 드려요 그렇게 있는데 8시에 이제 끝나고 그 만화가 내려오잖아요 네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지나가요 저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들과 저를 구분해내지 못해요 너무 비슷해서 만화가들이에요 전부 거기서 춤추는 건 다 만화가들 복장 자체가 구분이 불가능한 그렇죠 만화가들은 다 그러고 다녀요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런가 봐요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부천 영상진흥원 만화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인가 거기 이제 볼일이 있어 갔다가 최규석 작가를 만났는데 최규석 작가님 화장실 저랑 베란다 담배 피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야외 거기서 담배한 데 피는데 복장이 만화가에요 작업실에서 사니까 근데 그런 복장으로 외출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외출도 해야 만화갑니다 아 그 복장에 대해서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되네요 아니 자부심이 아니라 아 자부심 거의 그냥 아 이건 보가일체 경찰의 제복 같은 거예요 무라일체 군복 군인의 군복 같은 거예요 만화가 제복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석 작가님이 요즘에 그 네이버에 연재를 하시더라고요 송곳이라고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그런 거 보면 짜증나요 왜요 저는 이제 그 길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런 잘 만든 걸 보면 잘 그려놓은 걸 보면 문득문득 나도 저지를까 이런 아 먹고 살려면 저는 그거 하면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날 연재를 해가지고 화요일마다 기다리는 어쩌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안 안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설정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태원에 버스를 잘못 불신청해서 한 40분 헤매다가 트랜스젠더 들어가서 바를 만드 그 저 화교이자 그 트랜스젠더인 만송이 만송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 심심하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놓자 아까 이런저런 능력 얘기를 했죠 그런데 히어로즈나 이런거 슈퍼 히어로롬을 보면 공간이동 점프를 한다든지 트랜스포트를 한다든지 시간여행 시간을 멈추거나 염력 물건을 정신화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체육동영상계에도 굉장히 그런게 많습니다 직강여 토마레라는 시리즈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에요 시간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보신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제미아님 그거 스탑브 이거지 스탑브 하면 그냥 멈추는 거 스탑브 그러나 스탑브 안하고 그냥 토마레 그럴걸 근데 어쨌든 여기서 국제미아님은 체육동영상 광이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아둔 DVD라든지 그런걸 팔면 집은 몰라도 차는 한 대 살 수 있다 이 정도 정리가 되겠구요 직강여 토마레도 있고 또 매직미러도 있고 또 시리즈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능력도 특이한 것도 많은데 저는 우리 두반장에게 두민준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 하다가 한번 꼬았어요 한번 꼬았어요 시간을 멈추는 거 무슨 공간이동하는 거 유치해요 너무 단순해요 저는 그런 스토리라인 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비록 설정은 경호기 누나의 설의에서 조금 빌려왔습니다 능력만큼은 내가 창작을 하겠다 음 그래서 저지 드레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굉장히 천천히 가요 영화에서 표현되기로는 영상이 슬로우 비디오로 슬로우 모션으로 방을 걷다가 문지방에 새끼발가락 찔 때 있죠 그 고통을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지퍼를 올리다가 껍데기가 찔 때 있죠 너는 뭘 한다고 비명을 지르냐 그 껍데기는 우리만 알 수 있는데 아 그거 말고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어쨌든 그런 고통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약을 복용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 하고 나서 아 그러다 한 몇 분 가요 몇 분 가잖아요 얘는 1초를 막 40분 1시간씩 느낀다고 생각해봐요 그 고통이 그만큼 긴 거죠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거예요 무슨 설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이 그래요 그런 약이 나와요 우리 이 두민주는 시간을 그렇게 늘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여자랑 고스톱을 치는데 막고를 치는데 사실은 화장실에서 토끼마냥 3초밖에 못 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엔 한 3시간 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시간 왜곡 능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간을 멈추고 공간을 이동하고 이런 흔에 빠진 유치한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시간을 자기는 그 그냥 자기 그 사람한테 건 그 시간만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죠 저번에 막상담 그분이 쓰시면 난리나겠네요 한 시간 반 이거는 한 2년 한 2년 한 2년 6개월 정도 죽어 그렇죠 그런 능력의 소주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고 끝나고 짧게 하고 끝나지만 상대는 이건 체육 생활 고스톱 생활에 최적화된 능력이라고 잘 조절을 하려면 0.5초 막 이랬는데 1초도 긴데 흠 흠 흠 흠 흠 흠 이런 끝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저번에 족발집에서 숯먹다 한 얘기 기억나요? 그때 한참 동계올림픽 할 때요 쇼트트랙 할 때요 1위와 금메달과 4위 시간차가 0.38초 차였어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이유 0.38초예요 3초도 아니고 0.38초 근데 누구는 금메달 주고 누구는 4위래요 1위와 4위 차이가 0.38초였어요 그 사이에 2명 2명이나 더 있고 이렇게 우리는 초단위로 살아도 안되고 이제 나노 단위로 살아야 될 때가 됐어요 나노초 그 능력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공간이동 뭐 시간 멈추는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능력이라니까 아무튼 우리 두기준 두 민준한테 두 반자 중국 양경 중국 양경이야 두 반자는 아무튼 우리 두 민준한테 그런 능력을 부여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집사 하고 자 배집사와 유광석 은 과연 두 민준 역할로 누가 캐스팅 될 것인가 그리고 만송이 화교이자 트랜스젠더인 만송이 역할은 아사코와 주자나 주자나 중 누가 캐스팅 될 것인가 최종 캐스팅 결과는 다음주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좀 시원시원하게 나갈게 알았어 요새 얘기가 많이 쳐진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제부터 빨리 빨리 갈 때가 그래서 빨리 유통시키고 빨리 촬영하고 빨리 유통시키고 빨리 구속되고 빨리 처망하고 감옥을 가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불에 뛰어드는 나빵의 심정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 오늘 학습 목표 시키다와 당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사역형과 수동형 배워봤고요 사역형 같은 경우엔 2단 동사 뒤에 사세로만 붙이면 되고 5단 동사 뒤에는 5단 동사 뒤에는 아로 바꾸고 노무를 노마로 바꾸는 듯이 아로 바꾸고 세로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수동형 같은 경우에는 2단 동사에서는 뒤에 똑같이 아로 바꾸고 레루 세로 대신 레루를 붙이고요 그리고 5단 동사 같은 경우는 그렇고 2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루를 똑 떼어내고 거기 라레루를 붙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의미는 이해해야 되겠죠 아까 국제미아님 예시가 너무 좋아요 네 우리말이 없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지금 힘든데 알바가 새벽 2시에 아 씨앗 하는 게 뭐 이래 적같아서 때려줘야지 하고 그냥 사장한테 편의점에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나 때려칠래 카톡 딱 날리고 나가버렸어 사장 입장에선 알바가 그만둠을 졸지에 사장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라레루를 쓴다 그렇죠 사례로 사례로 사례로를 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키다 라는 거는 아무튼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이제 캐스팅까지 내일 다음주에 캐스팅되면 빨리 좀 해주세요 아니 바로 촬영 들어가요 다음주에는 캐스팅과 함께 바로 촬영 들어갑니다 너 연습해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해봐 다시 다시 맛이냐 봐봐 이거 안돼 누가 알아 형이 하는지 초욱이가 하는지 다르지 우리는 리얼버라이어트인데 다음주에는 바로 촬영 들어가니까요 촬영 현장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국제미아님 소감이랑 마무리 해주시죠 제가 이제 UMC 유형 굉장히 큰 팬인데요 일주일 전에서 CD 가져와서 사인까지 받고 근데 이제 아브나잉이 온거 보이커슨커녕 이제 녹음까지 참가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아니 걔는 왜 그렇게 5만 군데 나와가지고 아브나잉 듣지 말라고 하글 쓰고 돌아가니까 진짜 아브나잉이 온거 그것 때문에 안 듣는 사람들이 꽤 많아 왜? 바보들이야? 몰라 안 들어 야 나랑 UMC랑 친한데 응 또 팬들은 또 듣지 말라고 안 들어? 응 안 들어 근데 우린 아브나잉이 온거 팬들은 굉장히 주체적이라서 내가 그갈씨 이런거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 들어요 하긴 나도 가끔 취재 때문에 거기 나가는데 뭐 말다 했지 근데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그갈씨 팬이거든요 아브나잉이 온거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UMC가 듣지 말라서 안 들어 과연 UMC라는 인간을 내가 아는데 UMC는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들을 좋아할까? 몰라 오히려 UMC가 그런 애들 보고 바보라고 생각할까? 당연하지 자 아무튼 근데요 말이 셋쯤이다만 예 그래도 이제 막상 와서 녹음해보니 마서원님 제가 UMC 팬이긴 합니다마는 마서원님이 UMC보다 미남인건 사신거죠 감사합니다 당연한 말씀은 어디서 약을 팔아요 이 사람이 미안해요 유형 팬 동지 여러분 몸도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상한 말 듣고 안 되었어야 돼 진짜 심착해 심착해 진짜 간만에 진짜 웹활을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네 와서 이제 먼 타디 생활하면서 이제 학교 등학을 하면서도 아브나잉이 온거가 든든한 시간대역 이용으로 굉장히 든든했는데 직접 이제 추억님도 그렇고 추억님도 그렇고 김태형 패디님도 그렇고 마서님도 그렇고 마서님도 그렇고 직접 만나고 있어서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직접 본인이 출연한거 들으면 기분이 묘하실거에요 전 아마 못들거 같아요 좁아져서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얘가 태형이가 또 되게 예쁘게 멋있게 편집 잘해줄거에요 또 이상한 노래 만들쳐서 오늘 오늘 40번째였어요 네 큰일났다 40번이나 이 짓을 했어요 제가 아이고 깜깜합니다 오늘 국제위원님 반가웠고요 벙커의 중심에서 영희를 외치다 그리고 이벤트에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 호보 호자를 지지한다 라는 발언을 해주신 그래서 이제 국제미아라기보다는 호보 호자라는 리그로 더욱 불리게 될 것이 뻔한 근데 어차피 국제미아라기보다는 해외로 나가시잖아요 네 거기서는 마음껏 누가 알아 세상이 좁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와세다 제학생 호보 호자를 찾아주시기 정치 정치과 정치학부에 있습니다 오늘 한 젊은 인재 하나 인생을 말아먹은 아브라인 연구 맞다려주시면서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맞다래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